저쪽은 와 저거 오천둥이네? 하긴 뭐 불치도 불치까지 천둥이었으면 저희도 천둥이었죠 역시 천둥은 진리라는 거를 배웁니다 선블루가 날라나? 어떤 블루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노스마 노스마로다가 불놀이 씨를 받고 갑시다 몰라 나도 두분 정글 처음 해보내서 좋다고 말을 못해 근데 또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라 할거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껴야 되요 리신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뭐 정글링 대체가 그렇게 막 느리진 않네 여기서 빠르게 오케이 아 저거 주웠어야 되는데 와 저걸 주웠어야죠 그죠 저걸 주웠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때 저걸 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드븐 정글은 좀 힘든게 이걸 주우면서 맵 리딩 하면서 어 모든걸 다 해야돼 정신없는데? 아 저거 정신이 없어 아 이거 힘드네 아 정신없네 오케이 레드 바로 먹읍시다 빠르게 먹어야겠다 뭐야 이거 야소 왜그래 야소 괜찮아? 어 야 피오라도 막 밀리고 있는데 하긴 뭐 티모가 원래 좀 좋으니까 초반에 어 잠깐만 야 마나가 모자란게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모자란데 이거 하지만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처형각이야 내가 봤을때 처형각이기 때문에 빠르게 집갑니다 어어 와 위험했죠? 오우 정글 돌다가 정글 도는게 일이네 일이야 됐어 이게 됐어 아 그래도 처형 안당했어 이게 뭐 계산이죠 확실하게 다 잡았긴 잡았어 버프무브는 확실히 잡았어요 아 초반 정글만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데 돌 순 있는데 확실히 일단 기본 공격력이 쎄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아 좋았어 와드 부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야 이거 와드 부수는 것도 이득이고 여기서 불츠가 땡긴다면 땡긴다면 와 잡아는거 오케이 좋았어 아주 좋아 아 불츠가 잘 땡겼어 이거 갱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가자고 어 괜찮은데 칼같이 딱 땡겼어 코르키 W가 발키리가 빠져있던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았죠 그리고 우린 포식자입니다 아니다 용사가 낫겠다 용사 가고 오케이 고 꿋꿋하게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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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글링은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자연스럽게 탑게임에 갑니다 왜냐 티모 저거 라인 굉장히 밀려있잖아요 미니언도 많고 자신만만해져있거든 갑니다 잡았어 이거 못잡는게 더 신기해 이거 아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갱값을 하나 받아요 됐어 가자 됐어 톡 하고 갑시다 아 좋죠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야수 불로 안모을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불로 먹으면 돼 우리가 불로 먹고 게다가 딴 라인 다 흥하는데 지금 아 왠지 또 칼스렌 느낌 나는데 아 칼스렌 좀 치지 말자 진짜 뭐 없나 뭐 이득 볼 때 없나 이득을 보고 싶은데 어 궁 한번 날려요 궁 딱 날려놓고 아 이거 방향이 안나오는데 잡았네 드래곤 먹자 드래곤 잭스가 분명히 포식자를 갈거란 말이죠 웬만하면 포식자를 갈건데 이제 못먹게 만들어야지 강타도 딱 이제 들어왔죠 강타 없어도 잡겠네 강타 안쓴다 일부러 안써 딴거에 쓸거기 때문에 오케이 와 좋았어 어 저쪽팀 분열 분열 났는데 근데 아리를 리폴트 할 건 아닌가 아리가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데 욕 욕을 많이 하나 그런거일수도 있겠죠 굉장히 그 티몬 제게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티몬들한테 욕을 많이 하고 있는거야 그런 상황일수도 있어요 잭스 우리 정글인데 아군 정글에 있다 분명 뭐라도 빼먹을게 있나 보고있을거야 여기서 타고잇 여기서 타고있나 그거 귀환 타고있나 아 오케이 가자 아 뭐야 이거 역시나 이러고있네 멀어져 아 멀어져 어 와 가냐 에어본시킴 잡는다 어 오케이 궁뺐네 야 궁 궁 쎄어 그냥 온것만으로도 궁을 뺐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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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정말 소름끼치는 그 딜계산 들계산의 표본이죠 사실상 들계산의 표본이죠 사실상 와 센거 보소 아 왜이렇게 멀리 가는거야 도대체 아 아 어 오우 못먹을 뻔했죠 먹지 말라는거같은데 지켜달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지켜달라는거지 아니 꼭 이런 상황인데도 막 자기가 먹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막 그런애들이 있어요 어 자긴 죽어있는데 막 그런애들이 있어 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 피오로 피오로 잘컸네 역시 또 제가 그 갱킹을 딱 해줌으로써 잘 키워놨죠 역시 그 자식농사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응 역시 드레이븐정보는 참 쉽지가 않네 어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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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긁어 일단 긁어 나 그렇지 아 좋아 그냥 쎄잖아 엄청 쎄 나쁘지 않네 긁어 한번 딱 긁어 와 이거 정말 매서웠는데 땡겼으면 대박이었지 일단 준비를 해 Q를 일단 장전해요 그리고 랭가 옵니다 랭가 오는데 물량먹죠 넣고 Q 이제 딱 하나 장전 더하고 뺍니다 매섭게 빼요 매섭게 쫙 빼는 와 저 발키로는 못 못살지 저거 굵기 어따 긁어야 되냐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거 여기 여기 긁어 긁어 쑥 싹 어 막타를 놓치네 쑥 쑥 와 아프죠 오케이 전멸 뺐어 너무 아파가지고 전멸을 뺄 수 밖에 없잖아 이것이 바로 드레이븐의 그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와 평타 한바한바한바 와 계산바 계산바 살벌하잖아 계산 정말 살벌하죠 살아인 어우 모기매 모기매 들계산에 감격해가지고 모기맵니다 잡았지 그거 잡았지 그거 아 끝났네 어 아 아픈데 와 아픈데 하지만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평타가 짧네 하지만 너가 마무리 그렇지 오우 손발에 턱턱맞네 그냥 영호해 이제 써렛 나오는 각이죠 뭐 뭐야 이거 어 어 뭐 뭐 야아 어 야 와드 아 와드 아니야 오케이 버섯 버섯을 응징을 해야돼 아프지롱 야 아프지 버섯 버섯 즉 버섯 증오한다 진짜 내가 들어가봐 야 들어가봐 버섯 분명히 있어 거기 없네 없네 어 야 땡기면 와아악 세져 야 하나 걸리면 잡는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이야 저건 그러면서 이제 블루를 또 먹어요 블루 하나 더 먹어 굳이 우리가 대치하면서 시간 버릴 필요 없어 여기서 이제 또 블루를 먹으면 되니까 아 네 블루 먹었네 저기 티모가 뭐 어 아 이봐 블루 있네 잘못 봤네 내가 역시 제 예측은 틀림이 없죠 이런 상황인데 저쪽에서 블루를 먹었을 리가 없거든 그지 그럼 잭스 잡자요 잭스 그렇지 양호 어 티모 실명 아픈데 칼리스타 빨리 와라 살아있잖아 무빙 살아있어 아 하지만 죽어 이건 살수가 없어 칼리스타에 왜 안 왔어 오면 너가 죽긴 하는데 어 야 그렇지 야 코르키라도 잡아라 아 양호하죠 음 됐어 이건 살아야돼 아 그걸 맞나 야 무빙이 무빙이 덜 됐어 수련을 좀 더 해야될 것 같아 저친구 무빙이 부족이에요 아 버섯 갈아났네 드럽게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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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지 않아요 랭가 옵니다 랭가 왔어요 랭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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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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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왔어 하지만 살았죠 와아 눈부신 눈부신 반응 자칫 하다가는 아리한테 암살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돼 와 잭스한테 암살 당하면 안된데로 내가 아 요새 피오라 난 널 믿어 피오라는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팀 칼리스탄 약간 기복이 있어 내가 가지고 약간 기복이 있는데 아 으악 으아 살았지 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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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야 희망있어 이거 희망있다 땡기면 잡아 와 와 나한테 실명탄을 났네 와아 인성무소 와드 있었어 아 이거 하면 할걸 크으 이거 할걸 그랬네 와 저걸 놓치면 와 나 지금 빨리 살아나고 싶다 와 천천히 집가라 제발 분명히 어 여기선 안가요 그렇지 제가 봤을때는 이쯤이야 이쯤이에요 그 감이 왔어 지금 자 이거 촉감이 살아있거든요 이거 어 아니었네 응 아니야 스읍 응 아니야 그렇지 블루 때려놔가지고 어 리시 한거죠 블루 리시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뭐야 또 죽었어? 야 이렇게 주면 안된다니까 왜그래 어 또 죽었어 얘네 왜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심하게 하는거야 아 불치야 너 나랑 엇갈렸잖아 어 왜이러지 난이도 조절 심하게 야 나도 속을 수준으로 하는데 지금 아군이 속고 있어 지금 어 어 아우 그냥 너 너무너무 만만하게 봤지 너 야 야소 빼 뭐해 빼라고 말했잖아 와 뭐하는 뭐하는 시추에이션이야 야소 어떤 플레이야 적은 야 야 그렇지 얘들아 허공을 아 허 뭐야 허공이 아니라 허점을 노려 그렇지 나 잡았냐? 아 못잡네 아 피오라 난 널 믿어 그렇지 야야야 잭스 온다 잭스 온다 잭스는 피오라 너가 상대해야돼 내가 어떻게 안된다 지금 너무 폭딜이야 야야야야 와아 큰일났다 그렇지 아 양호 아 양호 하지만 타워 상황이 굉장히 안좋죠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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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가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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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밀자 애초에 이게 길게임이 아니었어 이게 길게 할게임이 아니었어 진작에 끝낼게임이었어 우리 그잖아 우리 알잖아 애초에 우린 여기가 우리의 자리였단 말이야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와아 반피가 반피 이상 까이는거 봐 딜 봐 딜 정말 사정 인정사정 없죠 인성이 드러나는 그런 딜이야 미드 밀자 미드 오케이 바텀 양호 하죠 바텀 큐를 켜요 큐를 키고 들어갈 준비해 잡았어 잡았어 이거 무섭기가 더 힘들어 아 됐어 랭크까지 잡아 이거 아 됐어 딜이 어마무시해야지 밀어 밀어 야 눈댈 사람이 나 나 내가 머물댈 순 없지 않냐 아 오케이 됐어 호우 그렇지 잭스야 넌 지금 그걸 밀 때가 아니야 어 너네 집이 그냥 홈비박산 났잖아 지금 끝났어 이거 다 다 보내줘 그냥 회색 화면이 원래 너의 화면이었다고 원래 우리의 승리가 정해져 있던 건데 난이도 조절을 너무 과하게 하다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너무 과하게 하다보니까 좀 길어졌죠 아주 가뿐히 그렇죠 아주 가뿐히 게임을 캐리했잖아 이거죠 후반 캐리야 어 간단하죠 난이도 조절 적당히 해야돼 그치 더 마른 영상은 저 테스트온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잘라요